수영로교회 설립자인 고 정필도 원로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지난 25일 수영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예배에서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원로목사는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영원한 쉼을 누리는 정필도 목사는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에게 영원한 쉼이 있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온 가족들과 친지들과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동료들과 한국교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. 고인의 유회는 창원공원 묘원에서 하관 예배를 드린 후 안장됐습니다. 고 정필도 목사는 1975년 수영로교회를 개척하고 36년간 목회하며 부산 성시화와 민족보금화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.